이 세상은 중성으로 집에 남았고 생존을 위해 두 명이 뭉쳤다 육열 공물! 아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그니까 꽤 걸렸다 민석이 형네 집 거기 나왔어 집으로 들어가요 그냥? 공동경관 비범만 안하고 오케이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건가 이 집이야 고자 와 너 화장실 죽어 막 죽을라 그래? 알았어 화장실 마련 화장실 마련 아 빨리 문 열어주세요 제발 제 패션보고 민석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나 같은 거 나도 손이 형 비니스랑 발작한 거거든 여기 여러분 다리야? 육열 공물에서 나왔는데요 표정 안 들어가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뭐야 잘 나와요? 어딨어 형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연애 프로그램 남의 연애가 두 번째 시즌을 맞아 제대로 농익익었다 농익익었다 잘 먹겠습니다 중성과 성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강아지는? 강아지가 어딨어 강아지 있지 않았어? 아니 강아지가 어딨어 강아지가 어딨어 강아지 누가 준거야? 강아지가 세Nothing 강아지가 değil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세 andar 강아지 강아지가 세번째 강아지 강아지는 Liu 풀 rich benef 귀엽다 한번 입어보세요 귀엽지 그거를 저희가 여행 가는 날 입고 나오시면 돼요 8명이 똑같은 걸로 괜찮죠? 괜찮죠? 한입만 명품명 형진이 형 먹을 거 같아 타이레너 타이레너 원래 타이레너 하려다가 개복지가 난 거 같아 정욱이 형 카노 카노아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욱이가 별명이 생각이 안 나잖아 선우 형이랑 선우 형은 물어봤어? 형은 별명이 뭐랄까? 늙은 형가? 늙여 형 남자씨 포테토치 귀여워 야 벌써 귀여워 내가 새해 와봐 벌써 귀여운데? 귀여운데? 여자로 인사 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운동팀 같기도 하다 정욱이 뭐야? 하키여 11시 브이로그 찍을 거면 민성이랑 정욱이 형이 따로 출발하는 거 아니야? 남아서 가야지 우리 스타렉스 빌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 지금 거의 나오게 끝났어 그러면은 어디서 올려니 때문에 스타렉스 내가 그 차주인이야 차주인? 아 차주분하고 차주분하고 여행을 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대책이 없어 날짜는 어떻게 잡았노? 그냥 단톡방에다가 숙소 사진까지 보냈는데 확인도 안하고 좋다고 돈만 보냈어 어때요? 옷 만족스러워요? 왜이냐? 만족스러우니? 귀여워요 귀엽지? 실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귀여워 귀여워 왜 누가 욕했어?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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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욕했나요? 누가 욕하라고 안했어요 누가요? 유선우죠 아니 아니 저 그런 말 하자고 없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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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울빈 만들어준다 엑초에 애가 형 눈썹 스크래치 내줘? 너 너무 후끄면 되는데 낼 수 있어 낼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각서 쓰고 해야돼 절대 탓하지 않기 응 맞아 그럼 그런거 필요하겠네 윤혀가 근데 젊긴 절다 음.. 답지 못한대요 답지 못한대요 아 귀여워 마무리 잘 찍고 오시고요 잘 찍고 올게요 각자 맡은 미션 다 하시고 마지막 펭슨지 준성호네 준성호에서 준성이를 맡고 있는 준성이를 가요 준성호를 갖고 있는 융이는 형진이를 만나러 가는데 피곤해가지고 다음날에 간다네요 뭐야 미션 실패 요것바로 일 안하고 요것바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하하하 준성호에서 준성이를 맡고 있네요 준성씨 만나러 갔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고 있는 건가 하하하하 앉으세요 요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별명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영순남 아아 정답 6번째 남자야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맞춘 운명 중이었어요 어 6번 난 8번 이거 봐 너가 좀 사이즈를 큰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좋아 그냥 그 위에다 입어도 한 거 없어 예쁘다 완전 크다 일부러 카고 썼어 이거 입고 우리 여행가 산 날 이거 입고 만나야 돼 여행 때 봐요 좋습니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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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홍신이 막 못맞았어 홍신이 형 못맞았어 원래 영정도가 제일 먼데 마침 와가지고 정욱이 형 멜티드 와가지고 아니 부처는 갈만해? 부처는 갈만해 근데 원래는 멜티드에서 바로 출발했으면 됐었는데 우리 컨텐츠 이름 알죠? 이거 봤어 오프닝? 오프닝 봤어? 룡이랑 같이 말한거야? 응 룡이랑 같이 날아계신다 귀엽지 않았는데? 이런 감성으로 나도 입고 나왔고 진짜 저 귀여워 여러분 여행 때 뵐게요 안녕 여행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형진이 형네 살롱와이 부처에 도착했습니다 성진이 형 만나러 가 볼게요 사장님 저 왔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왜 안녕히 가세요 왜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빨리 선물 떠주세요 제가 왔는데 선물부터 반기는 건 좀 부끄러운데? 진짜 예쁘다 그치 아니 우리가 이제 조만간 여행을 가잖아 그 등 뒤에 봤어? 등 뒤에 뭐라 쓰이는지 봤어? 개봉 왜 형이 7번이게? 맞춰봐 내가 7번이잖아 어? 어떻게 알았어? 딱 맥이 귀엽다 그치 우리 하키복으로 싹 다 맞췄어 우리 여행 가는 날 이거 이제 입고 오셔야 돼요 동순이 형 맘에 들어 개봉 우리 여행 가는 날 스타렉스까지 렌트 딱 완성해놨단 말이야 스타렉스 우리 8명이서 타고 갈 수 있어 스타렉스 스타렉스 아 눈 잘생겨서 같이 찍기 싫은데?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형진이 형한테까지 전부 다 단체복 전담 완료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재밌게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융 굿물 굿물 나 이런 거 오세요 네 알았어요 들어가도 촬영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드릴 테니까 놀라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착하다 그걸 또 알겠네 놀라는 척 좀 해달라니까 안 놀라셨네요 우리 앞에서 놀랬어요 아뇨